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이번 시간 주제는 교재 244페이지. 자, 이제 우리 지난번에 나갔던 주제를 한번 짚어보고요. 자, 우리 지난번에 나갔던 주제가 6위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등기 절차. 자, 이제 이 등기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려면 먼저 등기 절차가 어떻게 개시가 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자, 등기 절차가 이제 개시된 다음은 이 등기 절차를 이제 먼저 아셔야 되는데 등기 절차라는 이제 법률용어는 요것이죠. 등기 절차라는 것은 이제 등기수에 등기관이 하는 일련의 업무 과정을 법률용어로 등기 절차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이제 등기 절차냐 하면은 등기수 등기관이 먼저 등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받아주는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게 등기 절차에서 접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접수는 등기수 등기관이 반드시 받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걸 접수는 의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자, 이 접수를 받게 되면은 그 접수 받아놓은 것을 갖다가 이제 검토 들어가는 걸 이제 조사, 심사 이렇게 부릅니다. 조사, 심사할 때는 서면 심사주의 원칙입니다. 이것만 용호하시면 돼요. 서면 심사주의라는 것은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와 해당 등기 기록의 적법성 여부만을 갖다 조사하는 걸 서면 조사 이렇게 부르고 자, 조사했으면은 자, 그 등기 신청이 부적법하면 이제 내리는 결정을 각하 각하 사유는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총 11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적법하면 내리는 결정인 각하는 29조에 해당하는 11가지에 해당하면 이제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해서 적법하면 이제 수리 자, 이제 수리하고 나면은 해당 토지건물 전산기록의 등기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등기 작업을 등기에서 어느 등기관이 이 등기 업무를 진행했는지를 나타내는 조치 식별보를 기록합니다. 그걸 등기 마친다. 마침 이걸 이제 완료라고도 용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필이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등기 절차가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 절차가 이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등기 절차라는 법률용 접수서부터 등기관이 식별보를 기록하는 마치는 과정까지를 이제 등기 절차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진행되려면 어떻게 게시가 돼야 이 과정이 진행되느냐 등기 절차가 이제 게시인데 지난주에 이제 봤던 게 등기 절차가 게시는 크게 등기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촉탁은 관공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에 촉탁이 있어야 등기는 이 절차가 게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으로 접수시키고 촉탁으로 접수가 되면 이제 이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에서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이도 등기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따로 규정해 놨습니다. 자 그게 법률용으로 직권등기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직권등기 사유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등기간의 직권으로 등기하는 사유가 시험에서는 법전에서는 한 20가지가 되는데 시험에서 중개사 시험룡에서는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시험에서 꼭 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직권명령을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에 촉탁이 의해서 등기가 원칙이라면 등기 절차 게시의 원칙 중에서 당사자가 신청하는 형태 이것을 갖다 이제 따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가 이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먼저 등기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하셔야죠. 자 이제 등기 신청하는 방법 지난주에 이제 이거 봤었죠. 직접 등기소랑 관공서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식을 자 방문 신청 법률용을 이렇게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자 대법원 등기소에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등기 신청하는 방식을 전자 신청 이렇게 법률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허용하고 있음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시험 문제에서 두 번을 출제했습니다. 누가 이제 전자 신청할 수 있느냐 하면 당사자는 자연인이나 외국인이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대리인이 전자 신청할 수 있대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만이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자 대리인이라는 것은 등기소에 들어가는 걸 업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격증이 두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법무사라는 자격증 변호사라는 자격증.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를 걸어서 자격자 대리인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일반 대리인은 전자 신청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제 시험 문제에서 두 번이나 독립적으로 출제했었고. 자 그러면 이 등기 신청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제 두 번째 배우셔야 될 주제가 등기 신청하는 데 있어서 누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이 있느냐 등기 신청의 적격이라고도 부르고 당사자 능력 이렇게 부릅니다. 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당사자 능력이라고 부른데 이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한테 인정해 주느냐 하면 인에게 인정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인은 자연인과 법인을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인 이외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게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인이나 인은 이제 민법에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자연인 법인 그리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게 등기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이 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등기 신청 적격 자유 등기 신청 적격 자유가 아닌지를 변별하는 문제는 인에 해당하느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사례로 구별하는 문제를 시험에서 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 들어가는 주제가 이겁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즉 등기 신청이란 주제는 구체적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등기 신청을 누가 하도록 돼 있느냐가 법률용어로 등기 신청인입니다. 이 주제하고 자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라는 거하고 첨부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청정보라는 법률용어는 뭐냐면은 등기서에 가면은 등기 신청서를 적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서에 들어가면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 신청서라는 서식이 비치되어 있는데 이 신청서에 무엇을 적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지를 구분하는 주제가 신청정보라는 것이고 첨부정보라는 건 등기서에 방문 신청하면 첨부서류가 있을 겁니다. 구비해가야 될 서류를 얘기하지 어떤 서류를 구비하도록 법에서 요구하느냐가 첨부정보첨부서류 이 주제를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나갔던 주제가 요구기까지 등기 신청 적격까지 나갔고 오늘은 이어서 요 등기 신청인 요 주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자. 등기를 신청해야 될 사건이 발생했다. 등기 신청인은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겠죠. 만약에 토지라는 게 이렇게 있다면은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고 자 요것을 갖다 의리라는 사람과 매매의 계약을 체결해 갖고 대금을 치르는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관계가 다 끝난다면 매도인 갑의 소유권을 매수인이 취득하려면은 자 무엇을 하여 취득하느냐 등기하여 취득하자. 자 그러면 요 매매에 따라 이제 무슨 등기해야 될 사건이 발생했냐. 매매에 따라 매도인의 소유권을 매수인 앞으로 넘겨주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될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인이라는 주제는 매매에 따른 이 토지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구체적인 등기에 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토지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가 신청하러 가느냐가 등기 신청인입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이 등기 신청인은 첫 번째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면 이 토지를 갖다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갑의 지위를 법률용으로 민법에서 매도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이 갑의 이 토지 소유권을 대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을의 지위를 매수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등기 신청한다면 당사자가 신청하면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이 공동이라는 법률용어는 등기에 있어서 등기를 해줄 사람을 의무자 등기를 할 사람을 권리자 법률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 할 사람이라는 것은 해줄 사람, 해줄 사람, 줄 사람, 할 사람 이렇게 이제 법률용어가 되는데 자 갑과 을이 있다면 매도인이 등기를 해줄 사람이, 해줄 사람이 되겠습니까? 할 사람이 되겠습니까? 매도인이. 해줄 사람, 소유권 등기 명령이 넘겨줄 사람이겠죠. 자 매수인 을은 소유권 대금을 치렀으니까 소유권을 등기를 넘겨 받을 사람, 등기 할 사람, 소유권 자기 앞으로 등기 할 사람이 되겠죠. 자 이제 법률용어 다시 한번 등기 해줄 사람을 줄 사람을 의무자, 등기 할 사람을 범위용어 권리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는 이 매매했던 소유권 등기에서 매도인이 해줄 사람이니까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 할 사람이니까 권리자가 되는 것이죠. 등기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권리자와 의무자가 같이 신청하는 방식을 법률용어로 공동신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법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시험에서는 또 영원한 시험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할 겁니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걸 이제 출제하는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사유는 첫 번째, 이 이유가 무엇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성질상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즉 공동이라는 법률용어는 의무자라는 법률용어, 출사람과 권리자라는 법률용어, 등기할 사람이라는 법률용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등기 성질상 줄사람과 할 사람이라는 법률용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등기가 있습니다. 그걸 성질상 법률규정에서 단독 신청해요.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기해줄 사람인 의무자와 등기할 사람인 권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등기 날 염려가 없을 때 그걸 법률용어로 진정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진정성이 보장돼 있는 때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보죠. 지금 이 사건을 갖다가 이것만 대입해서 보자는 거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될 사건은 해줄 사람인 의무자인 매도인과 할 사람인 권리자가 있겠죠. 그러면 즉 매수인 할 사람은 해줄 사람한테 너 대금 치렀으니까 등기해줘 이렇게 요구하겠죠. 그런데 대금만 다 받아먹고 매도인 갑이 등기를 해주지 아니하면 매수인인 등기 권리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매도인의 협력 없이 매도인의 갑의 소유권을 매수인 의뢰계로 이행하라고 갑을 대신해서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판결을 받으면 판결이라는 걸 받으면 이긴 판결문을 받는 걸 승소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승소 판결을 갖다가 누가 받느냐 하면 매수인 의리 받으면 의리라는 사람은 권리자의 주의죠.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은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해주는 의사 진술을 갖다가 법원에 판사가 내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판결을 받아서 의리 들어가면 무엇 때문에 판결에 따른 등기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진정성이 진정성이라는 건 허위 등기 날렵녀가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번에는 갑이 매수인 을에게 건물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등기할 사람인 을이 소유권 등기를 받아가지를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자신의 조세상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소유권 등기 명의를 할 사람에게 소유권 등기 명의 해가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의무자 갑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러 올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우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진정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신청입니다. 그러면 승소 판결에 따른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허위 등기 난리염료가 없는 진정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는 단독 신청 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독 신청 사유는 이것입니다. 최초 토지 건물 소유권 등기하는 걸 우리 무슨 등기라고 하네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 건물을 지은 건물주가 등기하러 가는 것이죠. 최초 땅 주인이 자신의 땅 소유권을 처음 등기하러 가는 걸 법률용으로 보존 등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존 등기는 진정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성질상 단독 신청이겠습니까. 성질상 왜 건물 자기가 집을 지었는데 등기 할 사람 해줄 사람. 할 사람이라는 개념은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권리자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존 등기 성질상 어떤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권리자 의무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가 성질상 단독이라면 잘못되어 있는 보존 등기 말소하는 것도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도 성질상 단독 신청이겠죠. 일반 등기 말소는 공동 신청인데 잘못되어 있는 보존 등기는 성질상 단독 신청이듯이 그 잘못되어 있는 보존 등기 말소할 때도 단독 신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토지의 경우 예를 들면 토지 주인이 토지 지목 변경하러 가는 것, 면적 밖으로 가는 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인지 이것 때문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할 사람 있습니까? 할 사람을 권리자라고 하는데 할 사람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줄 사람인 의무자가 있어야 권리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할 사람, 줄 사람,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성질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소유권 등기 명의인만으로 신청한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는 것, 이거.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단독 신청합니다.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법에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사례로 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상속도 포괄승계라고 부르고 법인끼리 합치는 것. 회사 합치는 것. 합병도 포괄승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합병을 법률용어로 뭐라 본다?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토지 소유자가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상속이라는 법률용어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속이라는 법률용어는 등기할 사람인 상속인이 존재하죠. 그런데 등기의무자 해줄 사람이 뭐해야 상속이 발생하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지금 상속등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상속등기는 누구만으로 단독신청이 이렇게 되느냐 하면 등기 권리자가 단독신청한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단독신청한다? 등기 권리자가. 왜? 상속이라는 법률관계는 해줄 사람인 등기의무자인 비상속인이 사망하여야 상속이라는 법률관계가 발생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기존에 있던 비회사를 A회사가 그걸 잡아먹은 겁니다. 그걸 합병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합병의 성질상 소멸하는 그 비회사가 등기의무자가 소멸해야 합병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죠. 종전에 비회사의 토지였는데 이 비회사의 토지를 A회사가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법인 회사 비회사 토지를 A회사에게 넘어갔다. 이걸 법률용으로 합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합병으로 비회사명의 토지를 권리자, 의무자가 있으면 의무자인 합병으로 소멸하는 비회사가 소멸을 해야 합병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의무자가 사망에서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합병으로 존속하는 A회사인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승계, 상속합병이 포괄승계인데 상속합병은 다 누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유들 이 정도만 꼭 정리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각론에 정리하셔야 되는데 판결에 따른 등기, 승소 판결에 따른 권리자가 단독 신청, 의무자가 단독 신청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단독 신청, 성질상 그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성질상 단독 신청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두 가지가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입니다. 상속등기, 합병등기가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인데 이거는 진정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자가 사망해야 상속이 일어나고 의무자가 사망해야 합병이 일어나니까 권리자만으로 단독 신청합니다. 그 밖에 이제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사유는 각론 다음 과정에서 이제 배우시면 되겠고 총론 과정에서는 이 정도 사유들을 지금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단독 신청하는 사유는 이게 있습니다. 단독 신청이 아니라 당사자가 등기 신청하는 형태가 있다면 당사자, 의무자, 해줄 사람인 의무자와 할 사람인 권리자가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법률에 정해져 있을 때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성질상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고 진정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고 오늘 이제 꼭 익혀야 될 게 승소 판결에 따른 권리자가 단독 승소 판결에 따른 의무자가 단독 두 번째, 보존등기 단독 신청 보존등기 말소 단독 신청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단독 신청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상속 등기 합병 등기 단독 신청 이 정도는 오늘 꼭 정리해 주셔야겠고 자 그럼 두 번째, 등기 신청을 이제 두 번째,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하고 자 이번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하면 자 포괄 승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은 포괄 승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건 자 보죠 어 우리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 중 단독 신청법에 규정돼 있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단독 신청이 있는데 어 이번엔 두 번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냐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냐 용어가 한 글자 차이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2번 등기 신청하고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하고 이거와 이거를 구별하는 변별력을 갖다 시험해서 물어보겠죠 뭐 자 그러면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가 무엇인지 이제 가볼게요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는 자 이제 이거와 구별하셔야 돼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와 구별하셔야 되는데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가 무엇인지 자 이제 가볼게요 자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갑의 토지가 있었는데 이 갑의 토지를 갖다가 자 갑이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의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갑과 친족관계에 있는 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입니다 그러면 갑다시라는 사람 앞으로 갑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원인을 민법에서 상속이다 법률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 그럼 상속을 받으면 자 갑이 사망했으니까 상속받은 토지를 갖다가 누구만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갑다시만으로 등기 신청하러 들어오는 것을 당사자 중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러 오는 걸 법률용으로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거 배웠던 자 그런데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는 지금 갑의 토지였고 요 갑의 토지를 갖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자 매매했습니다 샀습니다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대금 치렀는데 갑의 토지 소유권을 자 갑은 등기해줄 의무자 을은 등기해갈 권리자죠 그러면 의무자 갑과 권리자 갑이 을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의무자가 사망했으면 매수인은 혼자 등기를 신청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 갑이 사망한 갑이 있다면 갑의 상속인 갑다시가 있겠죠 갑다시의 협력을 얻어서 지금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이죠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의 협력을 얻어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도록 법에 만들어 놓은 방식을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도록 법에 만들어 놓은 방식을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신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갑다시는 누구의 포괄 승계인입니까 등기의무자의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신청이요 이렇게 법에서 부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해볼게요 갑이 토지 소유자였었고 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누가 사망했느냐 하면 매수인 을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매수인 을이 사망했으면 자 매수인의 포괄 승계인 을 다시가 매도인 갑한테 찾아가서 당신의 땅을 산 내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내 앞으로 소유권 을 다시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셔 이렇게 요구하겠죠 그럼 이 경우는 누구의 포괄 승계인입니까 을은 등기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이죠 그러면 이 경우는 첫 번째 사례는 등기 의무자의 포괄 승계인과 등기 권리자가 등기신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등기 의무자고 등기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신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구분해 보죠 시험 문제 다 끝났네 뭐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는 등기 의무자의 포괄 승계인과 등기 권리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또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과 등기 신청하는 거죠 공동 신청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의무자의 포괄 승계인 이거는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 두 번째 자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 원인이 무엇이지만 상속이지만 자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는 등기 원인이 상속이 절대 아니고 매매가 등기 원인 매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구별하는 변별력 문제를 시험해서 물을 겁니다 자 이제 요 정도의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등기 신청인은 자 누구느냐 하면은 뭐 이거 여러분들 뭐 다 알지 뭐 자 대리인이 등기 신청하는 거 자 대리인이 등기 신청하는 것은 자 요거죠 자 토지 갑이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 갑의 토지를 갖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자 의무자와 권리자가 신청해야겠죠 그런데 자 갑이 나 바쁘니까는 나 토지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줘야 되는데 자 너한테 위임장 써줄게 병 니가 지금 을에게 이전해 줘 다오 그 다음에 을 나 갑의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 소유권을 자 내가 이전받으러 등기세 가야 되는데 내가 바쁘니까 못가니까 그 비서리 넘겨줄 테니까 니가 지금 내 갑의 땅 산거 내 앞으로 이전 좀 해줄래 병한테 위임장을 써줬습니다 그러면 자 갑으로부터 을로부터 숙권행위를 부여받은 병의 주의를 법률용으로 민법에서 임의 대리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자 병은 한 사람을 의무자로부터만 숙권행위를 부여받았습니까 권리자로부터 숙권행위를 부여받았습니까 의무자와 권리자로부터 모두 숙권행위를 부여받았죠 그러면 이 병의 주의를 그러면 이 병의 주의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쌍방 대리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민법에서는 쌍방 대리에 의한 이 매매 법률행위가 매매죠 법률행위는 쌍방 대리로 법률행위를 하도록 돼 있다 못하도록 돼 있다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화살표는 매매가 끝나고 나서 매매는 당사자가 했고 등기수에 등기 신청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민법에 법률행위 자기계약 쌍방 대리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지 규정이 등기 신청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쌍방 대리에 의한 등기 신청이나 자기계약에 의한 등기 신청이 허용이 된다 그걸 지금 꼭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등기 신청에는 누구냐 하면은 네 번째는 대위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위 신청 자 대위 신청은 자 크게 민법상 대위 신청이 있고 등기법의 대위 신청이 있습니다 자 등기법의 대위 신청은 이제 독립적으로 출제하는 문제가 아니고 개별 지문으로 출제할 거고 독립된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하는 게 이제 이거 민법의 대위 신청 민법 404조의 채권자 대위 다라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번 과정에는 등기법의 이제 개별 지문으로 나온 대위 신청은 이제 다음 과정에 정리하기로 하고 민법 404조에 인정되는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걸 이제 정리해 보죠 자 채권자 대위 신청은 자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갑의 토지 소유자였었고 이 갑의 토지를 자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했습니다 자 대금을 다 치렀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도인인 등기 의무자 매수인 등기 할 사람이니까 등기 권리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등기 신청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등기 신청을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자 매수인이 등기를 갖다가 신청하지 아니하고 자 요 토지를 갖다가 또 병에게 또 팔아먹었습니다 매매 그럼 대금을 갖다가 병이 을에게 지급했다면은 자 이 대금을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을은 갑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와서 병 앞으로 이전해 줘야 될 텐데 을이 갑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을로부터 병에게 을로부터 병이 매매 대금을 치러서 미등기 토지를 매매해 갖고 대금을 치렀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권이라는 채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을은 미등기 토지를 갖다 팔았으니까 갑의 토지를 넣어 샀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병에게 넘겨줘야 될 소유권 이전 등기 채무를 지는 것이죠 그러면 병이 갑에게 찾아가서 갑에게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1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등기법에는 안 납니다 민법의 기초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병이 갑에게 찾아가서 갑의 토지를 병이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민법에서 두 번 출제한 것 같아요 없다면 병은 갑에게 찾아가서 본인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갑에게 찾아가서 을 앞으로 이전시키러 갑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갑과 등기 의무자죠 등기 권리자가 이전을 해가지 아니하니까 을 앞으로 이전시킬 권리를 갖다가 채권자 병이 이렇게 을 앞으로 이전시키러 등기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등기 신청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채권자 병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러 들어가는 걸 걸어서 채권자 대위 신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무슨 채권에 기해서 대위 신청하느냐 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갑의 토지를 매매해서 을이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안해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예전에 1억을 빌려줬는데 이 1억을 갖다가 갚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을 병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금전 채권자죠 자 1억 금전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전 채권에 기해서 병은 을이 자신한테 받을 자신한테 갚아야 될 1억 채물을 갖다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1억 갚아야 될 돈으로 갑의 땅을 갖다 샀었죠 그러면 갑의 땅을 샀으면 등기 명의를 가져와야 되니까 등기 명의를 가져오지 아니하니까 채권자 병이 자신의 1억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이 채무자의 땅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금 병이 등기 신청하러 등기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갑의 협력을 얻어서 그러면 갑과 병이 등기수에 찾아가는 거죠 이건 무슨 채권에 기해서 금전 채권에 기해서 그럼 첫 번째 사례 갑의 토지 을이 사고 등기 안하고 다시 전매해 버렸다 그럼 이번에는 금전 채권이 아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기해서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협력을 얻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러 병이 들어가는 행위를 갖다 법률로 뭐라 부르냐 채권자 대위 신청 시험에서는 두 번 정도 밖에 출제를 안 했습니다 자 채권자 대위 신청은 첫 번째 쟁점 채무자의 등기 대위 신청하는 거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그 등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 을에게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채권이 있어야 대위 신청할 수 있냐 금전 채권이 있어도 대위 신청할 수 있고 금전 아닌 채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어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의 종류를 불문 묻지 아니하고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대위 신청까지 봤으면 이제 크게 등기 신청인 주제는 이제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등기 신청 사건에 누가 등기 신청하느냐 당사자가 1번 신청하는 거 당사자는 의무자와 권리자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자 법에 규정되어 있는 때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 구별하는 거 시험에서 잘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승소 판결에 따른 권리자가 단독 승소 판결에 따른 의무자가 단독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단독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단독 그 다음에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단독인데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단독 신청하는 거 두 가지밖에 시험에 없다 상속 등기를 포괄 승계했다는 등기라고 합병에 따른 등기를 포괄 승계했다는 등기라 한다 그 다음에 자 다음 당사자 아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는데 이거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포괄 승계했다는 등기와 구별하는 변별력 문제를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그 변별력 문제를 정리하시면 될 거고 세 번째 대리인이 등기 신청하는 거 민법에는 법률 행위는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법률 행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자기계약 상방대리가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위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대위 신청에는 민법상 대위 신청이 한 가지가 있고 등기법상 대위 신청이 있는데 자 민법상 대위 신청 인정하는 게 민법 404조엔 채권자 대위 신청 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이 정도가 이제 등기 신청인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공부하셨으면은 등기 신청의 이제 마지막 얘기 등기소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까지 봤으면 들어가서 등기 신청서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구비해가 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쪽은 교재 여러분들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네 258페이지 자 258페이지 보시면 등기 신청 정보에 제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놓고 1 등기 신청 정보 이렇게 나오죠 등기 신청 정보라는 게 이겁니다 등기 신청서 서식에 적어야 되는 내용을 법률용으로 등기 신청 정보 이렇게 부르고 자 그 등기 신청 정보가 있다면은 자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는 오른쪽 259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이 첨부 정보 이렇게 제목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네 그게 이겁니다 첨부 정보라는 것은 신청서 적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등기 신청하러 등기소에 들어갈 때 구비해 가야 될 서류들 구비해 가야 될 서류들을 법률용으로 첨부 정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신청 정보가 있고 첨부 정보가 있으면은 신청 정보 얘기를 여러분들은 중점으로 배우셔야 돼요 첨부 정보는 예전에는 시험 난이도가 높았는데 요새는 출제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내용은 규제 분량은 많은데 참고로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중개사회용으로는 출제를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신청 정보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자 요거죠 자 이제 등기 신청 정보 쪽 신청 정보 자 요거는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서 내야 되느냐 이것을 다루는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신청 첨부 정보 첨부 정보 자 요거는 등기소에 구비해 가야 될 서류 그걸 첨부 서류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첨부해야 될 서류는 이제 무엇을 배울 거냐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자 이제 요정도 뭐 첨부해야 될 서류는 이제 법에서 한 15가지 이상이 됩니다 근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제 요정도 자 첫 번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 원인 증명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제 3제 허가서 허가서 등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소 증명 정보 주소 증명 정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등록번호 증명 정보 등록번호 증명 정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 그 다음에 인감 증명 정보 자 요정도가 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되는 최소한의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자 예전엔 뭐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시할 계획이었는데 이 첨부 정보를 갖다 요새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문제 내거나 안 내거나 정도로 출제 비율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나 이쪽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첨부 정보 쪽 난이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험에 선 출제를 잘 안 한다 자 이제 이쪽을 갖다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제 정리하셔야 되요 자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인데 자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요 신청 정보는 자 이 신청 정보는 신청서에 적어야 되는 사항을 얘기하는데 이 신청서에 이제 적어야 되는 사항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느냐 자 먼저 요 등기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신청 정보 제공 방법을 먼저 아셔야 돼 제공 방법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청 정보 제공해야 되는 정보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 갖고 필요적 정보와 임의적 정보를 갖다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를 시험해서 출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요 신청 정보에 자 이 정보 필요적 정보와 임의적 정보 구분하는 문제 전제 요건으로 이제 신청 정보 작성하는 제공하는 방법을 먼저 보셔야 돼 용어만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가죠 신청 정보 자 제공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일 권 일 신청 한 건의 등기 신청 할 때마다 하나의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법률용으로 일 권 일 신청 정보 제공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가죠 그러면 두 권의 등기 신청 하고자 하는 사유가 있으면은 각각 한 권마다 하나씩 신청 정보 제공해야 되니까 두 권의 등기 신청 정보를 써서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권의 등기를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의 등기 신청 정보에 적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법률용은 뭐라 부르냐 일괄 신청 정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일괄 신청 정보는 자 요거 이제 알아두시는 간혹 가다 출제를 하는데 언제 가능하냐 하면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자 그 법에 정해진 요건이 간단합니다 자 먼저 두 권 이상의 등기가 관할이 동일해야 돼 관할 동일 같아야 돼 두 번째 목적이 동일해야 돼 세 번째 원인이 동일해야 돼 이 세 가지가 동일하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가죠 어 일권 일신청 정보 작성 방법 제공 방법 원칙인데 자 일권 일신청 정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일괄 신청 정보라고 하는데 가죠 토지 건물이 있다면 토지와 건물이 있다면 그 토지와 건물을 갖다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 설정 좀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 설정하고자 하는 건수가 토지에 대해 저당 설정 건물에 대한 저당 설정 두 권의 저당 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일권 일신청 정보로 한다면 두 권의 저당 설정 등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죠 그런데 그 두 권의 저당 설정이 법에 정해진 요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나의 저당 설정 등기 신청 정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외를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가죠 토지와 건물이 한 관할 등기소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관할 동일 두 번째 토지에 대해서 저당 설정 하려고 하고 건물에 대해서도 저당 설정 하려고 하지요 그걸 목적의 동일 이렇게 부르면 돼 세 번째 토지 건물에 저당 설정하는 원인이 똑같은 돈을 채권자한테 빌리고 저당 설정하면 돼 그걸 법률용으로 원인의 동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저당 설정 등기 신청 정보를 두 장으로 써서 제공하거나 한 장에 써서 제공할 수가 있다 한 장에 써서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일괄 신청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필요적 임의적 정보 구분해 나가는 것 이제 보시면 되요 잠깐 쉬죠 네 아멘